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맥놈 아몬드 큰 거랑 아몬드 작은 거를 준비했습니다 발라서 먹으러 온 루텔라랑 허쉬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랑 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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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거랑 아몬드emen essere μ 매콤하고 매콤해요 메이킷도 미니 메이킷도 미니 미니 치킨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바삭바삭 아삭아삭 치즈볼 매콤달콤달콤 조금 더 시원하고요 너무 맛있어요 나는 라는 걸 볼게요 그리고 나는 매콤한 친구 매콤한 친구 그리고 그리고 그녀는 매콤한 친구 그녀는 매콤한 친구 그녀는 매콤한 친구 그녀는 매콤한 친구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달콤달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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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 너무 맛있다. 매콤달콤달콤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